1, 2, 3, 2, 3 뒤에서 오는 차가 점심시간에 주차가 허용돼요. 왜 때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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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설령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100 대 0입니다. 전부 다 1년질로 쪼르륵 돼 있잖아요. 쪼르륵 쪼르륵. 그런데 이건 한눈파서 일어나는 거죠. 주차 허용시간. 주차, 설령 지금 불법주정차라더라도 100 대 0이어야 돼요.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칙 또는 과태료 4만 원. 어린이 보호에서는 8만 원. 그것과 지금처럼 멀쩡한... 아니, 다 쪼르륵 똑같잖아요. 어느 한 차가 이렇게 돌출돼 있다든가. 그러면 너 위험하게 왜 튀어나왔어. 그리고 길모퉁이. 길모퉁이 돌아 돌아. 도라 송악사 이권을... 모퉁이 돌 때는. 그때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방해돼 있죠. 그럴 때는 과실이 인정됩니다. 그리고 밤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찬을 세웠으면 또 과실이 인정되죠. 그런데 낮에는 당연히 100 대 0입니다. 그런데 기특하게도 분심위해서 100 대 0은 끝났대요. 그래서 하도 특이해서.